기억했어 퍼져라 이따가 조금 아플거야 에잇 손을 손잡고 전부 다 보인다고 우리 집에 놀러와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이곳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호기심의 포상이야 누가 남긴 선물일까 원하는게 들어 있어? 전략을 바꿔보자 그만 때려 현명하지 못하네 내가 방법을 생각해볼게 무리하지마 생명은 끝나기 마련이지 시드는 순간 이해할 수 없어 아프잖아 어지러워 널 한참 기다렸어 아직 안 가본 곳이 엄청 많아 또 견문을 넓힐 수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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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견문을 넓힐 수 있겠어